나 지금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숟가락이 제일 싫어 내 명찰 어디 갔노? 뒤로 사라진 걸까? 나의 명찰아 친구야 내 명찰 사라졌다 명찰은 이랬군요 무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음식에 들어가 본 거 아니지? 음식에 들어가진 않지 않았다 여기 아까 형 안을... 대박 여기 꽂혀 있었어 형 뒤에 꽂혀 있었어 남는 게 있나? 없어 x3 죽을 것 같아요 없어 나 없어 저거 뭐야? 수추 냄비 어디 갔어? 어서 오세요